이것도 많았어요. 한복 입고 대회식이 왔어요. 유민국 소리야? 됐어? 됐어. 대회식을 보이콧을 할까? 전부 한복에 참가하셨으면 좋겠다. 눈 뜨고 코 베이징 눈 뜨고 베이징 그 후 기히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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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다시고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서 그냥 야쿠자야. 야쿠자 렌취 렌취 야쿠자야. 욕바라 때 가라오케에 있는 야쿠자야. 그리고 이런 것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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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기분 좋은데? 친구 그리고 친구 왜 나? 친구 같이 집에 가자. 좀 참고 그가가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게 포니가 지금 가만히니까 치크를 놓으면 너무 고민해. 응 그냥 잡아. 치크를 한다시. 응 응 응 접시 접시 응 먹어봐.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음 네에에에에에 뭐 자개 응 결승 ä 자개 자, 이리 와! 슬프다! 슬프다! 우리 나는 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자기들, 감상해주세요! 물을 키스를까요? 응 이리 와야 할거야! 자전거 하고 있을께요 자전거 하고 있을께요 자전거 하고 있을께요 짠짠 헬로 하와이 프라이더 앙프가 엄청 맛있어 양룡 그리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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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아 이렇게 그게 뭐가? 미기형은 히데리머? 이게 자기의 기분이야. 아, 그럼 봐도 다 크네. 레전드. 저갓집 치킨입니다. 라고 이따가 있던데. 저갓집 치킨입니다. 그럼 커머쇼가 푹 커머. 맛있어요. 저갓집 치킨. 저갓집. 저갓집 치킨. 올림픽으로 한 거잖아. 이거 해도 맨날 보고 있네. 그리고 이게 중국 올림픽이니까. 우리가 지칸에 암마리 카라나이니까. 아, 정확히. 어? 지금 한국사람 나온 거 같은데? 이거 봐. 한국사람 2등이잖아. 응! 아, 이렇게 해서 은메달을 탔다는 건가? 아, 지금? 와, 매치 못하겠네. 아, 진짜. 갈 수 있었는데. 그러게. 좋았다. 사기 났았다네. 좋았다. 맞지, 그걸로 만족이야. 사기가 났았다더라고. 그리고 괴가가 났았다더라고. 진짜. 소리낼게 된다. 진짜. 가슴살이. 응, 감사합니다. 한국 단세 쇼트트랙이 대박이었어, 공카이. 왜요? 진짜 조즈인데, 갑자기 퀸이 패널티가 났어. 아, 알겠어. 알겠어. 긴메달에 나갔다. 진짜 1위였어. 네. 비판이 많아. 비판이 많아. 한번 사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보자. 뭐라고 하는지. 일본 뉴스? 응. 한국 대구. 한국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눈뜨고 코 베인다. 아, 잠깐만요. 됐어요. 눈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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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베인다. 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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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눈뜨고 코. 맞아 맞아 맞아. 눈 뜨고 코 맞아 맞아. 코. 코. 눈이 너무 아파. 눈이 너무 아파. 베다는, 커트 이런 거야. 눈을 떴는데도, 커트가 아니라, 식태력에도, 키가이를 사려라 되었거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눈뜨고 코 베인다. 눈 뜨고 코 베인다. 눈 뜨고 베인다. 상관하다. 이번에는, 중국의 사회가 많아서, 바치지 말고, 단순히, 레이스가 가능한 탄무니아도 좋았을 뿐이었어요. 멘탈 틀고. 이렇게atre가지. 게가 사이에서 왜帰ってきて? 너무 많이tr temples이었어요. 한국의 선수는. 당신이 눈에 찢어진다. 영 Blog도. 하지. 문의 깨 지내고. 끝. 한국의 선수는. 한국의 선수가 candidates. 그래서, 공간을 통화했다고 했다고 했죠. 공간을 통화했다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너무 멋있어 라는 의견도 있어요. 아... 어떻게 한복까지... 진짜... 한국에서 뭐든 있었냐면 뉴스야. 신문 타이틀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그가 타이틀이야. 나이오. 그냥 개최국 중국이 메달... 이게 신문이야. 근데 이건 우리가 중국을 키라이토가 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친구들이 모이고 이번 베이직 올림픽에 대해서 사실 다행히 세상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정말 맞아. 일본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지켜줄게. 이런 소식을 해보겠습니다. 뉴스는 타이틀이 중국이 투자하면 日本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日本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韓国 선수는 그런 뉴스가 있었나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일본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런 의견이 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일본에서 이런 댓글들도 있다 가볍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런 댓글들도 있다. 그래, 제가 찾아봐야겠다. 제가 1개 다 먹었을 텐데. 네. 조금 더 많이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뭔가를 받을 때. 한국도 많이 많이 옳고 있었는데 올림픽은 운동회잖아요 4년이 노력하는 선수들이 가요 이런 선수들이泣기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 얼마나 불쌍할까요? 평창 올림픽ショットラック에서 중국의 선수들이 한 명이 간섭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획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처음이에요 아, 사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재미있어. 신기하다. 일본인들이 뉴스에 따라서 저는 뉴스에 따라서 잘생겼어. 일본인들이 굉장히 여러가지 경험이 많았으니까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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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2017년에 만났어요. 그 후에 바로 평창올림픽을 했었잖아요. 그 후에 평창올림픽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 후에 東京올림픽에는 코로나올림픽을 했었을 때 그 후에 그 후에 앞으로의 올림픽은 안 돼.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올림픽이 없었을 때 그 후에 대중올림픽을 했었죠. 아 대중올림픽도 1순위였어요. 무슨 경기를 안 돼? 무슨 경기를 안 돼? 무슨 경기를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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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아띠아족 사람과 만나봤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얼마나 살았나요? 띠아띠아족은 신발도 없습니다. 먹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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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